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도 새롭게 200만명에 더 추가시키고 액수도 많이 높인다고 합니다.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스, 법인택시 등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 한 200만명이 새롭게 포함된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총 20조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이번주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28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그리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하고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제까지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서럽게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명 추가되는 듯하다라고 말하면서 재정당국의 노력에 감사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당정청이 확정한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당정 간 긴밀한 협의 하에서 신속하게 또 손실보상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익공유제, 사회연금기금은, 사회연대기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관련법의 조색한 마련을 위해서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제도적으로 대기업이나 이익이 나는 특수업종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돈을 객출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회주의 색채가 아주 물씬 풍기는 냄새가 나는 그런 정책들로 보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사각시대 해소를 위해서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시켰다라고 말했고, 일반업종의 매출한도도 상향됐다면서 신규 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자인업자의 전기요금을 감면토록 해줬고,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스,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해외 백신 구매와 백신 접종 인프라 등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상접종 예산도 포함된다면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백신에 들어가는 비용도 전부 다 국가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 거리에 나가보면 플랜카드에 더불어민주당이 백신을 공짜로 접종해준다라고 지역국 국회의원들이 마치 자기가 공짜로 지원해주는 것처럼 쓰고 있지만 다 여기 지원 국가 예산에서 나오는 거고, 또 일부는 국민의료보험공단에 있는 국민들이 낸 그 기금에서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주는 게 아니라 모두가 국민의 세금, 국민이 내야 할 세금 또는 미리 내야 할 세금으로 보고 빚을 내 가지고 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인 것입니다. 이미 돈 살포에 1억이 붙은 정권이라서 그런지 당정협의를 하면 할수록 지원 대상과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들의 사제를 틀어서 주는 것처럼 선심을 쓰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고 싶은 것, 또 도와줘야 한다는 것,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줄 형편 또는 나라 같으면 곳간의 사정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또 꼭 줘야 할 사람들에게,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골라서 주는 것입니다. 이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특정 계층을 정해놔고, 특정 직업권을 정해놓고 무조건 나눠준다라. 어떤 직종 직업권 중에는 기본적으로 자산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분하지 말고 무조건 떠나준다. 그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가 끝날 점에 으쌰, 으쌰 국민들에게 힘내라고 지원금을 주겠다 하는 그런 식인 것입니다. 무차별을 살포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표플리즘, 바로 선거운동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저런 비리와 잘못, 마고잡이, 법치 파괴와 지금 체제 부정 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리 잘못을 저질렀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선거가 다가오자 마구 돈을 풀어서 국민의 판단을 흐르게 만들고 아주 매표 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들만 해도 얼마나 많고 지금 검찰을 아예 와이어시키려고 하고 있고 대법원장이 그야말로 법관을 탄핵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등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이런 울산 선거 부정 의혹, 월성 원자력, 경제성 조작 등등 해서 곳곳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이 정권이 돈을 퍼주면 국민들이 잠잠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국민이 호주문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한 국채를 발행하면 다 빚인 것인데 지금 국민들이 지금 갚지 않으면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이지만 곧 국가 빚이 천조에 육박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국가 전체의 빚의 비율도 50%를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빚에 허덕거리는, 허덕허덕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준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국가 곳간을 거들려는 정권은 막아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구 퍼준다면 국민들을 국가에 완전히 어존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결국은 저 파산 났던 남미 국가들처럼 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건정성 문제로 난색을 표현했다고 하니까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 또는 나쁜 기재부 장관이라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손을 들 수밖에 없던 것이 아닌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야당은 물론 이건 이와 여권 안에도 누구 하나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이 그냥 강경하게 나가면 이른바 대깨문 지지자들이 강성 지지자들이 응원하고 호응해주고 그리고 지지한다고 생각하니까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당장 한쪽에서는 세금을 더 긋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 이야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퍼주자고 노래를 부를 듯이 이야기를 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정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구 퍼주고 또 한쪽에서는 국민을 지었자는 이런 마슐쇼 같은 짓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 나눠주는 현금은 문재인에게 감사하고 대신에 매달 혹은 분기마다 뜯어내는 세금은 규모가 작아서 표시가 잘 안 날 것 같은가. 부가시를 더 올리자 정권 그릇에 세금을 더 내자 등등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마치 조삼모사의 원숭이들처럼 먹돈 조금 받고 평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도 모른 채 즐거워할 줄 알고 이렇게 말하자면 돈 살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정책을 보면 영락없이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급행열차를 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끝에 가면 국가재정파산이라는 엄청난 낭떠러지로 굴러뜨려질 것이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국민이 바로 육군자인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최근에 이런 정책 추진하는 걸 보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를 아주 위험한 정권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무덤덤해하는 국민들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국민이 살아있어서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